앞서 보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으로 타결을 하면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가져올 기대효과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사업의 내용과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임금과 노사 대결의 위험성을 지자체가 나눠 갖는 형태의 일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고임금 저효율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제조업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실업, 또 제조업의 부활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아우터 오천이라는 독일 정보화 폭스바겐이 함께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을 한국형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대의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네,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근 20년간 국내에 신규 완성차 공장이 설립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시장과 임금이 싼 해외 생산기지가 그 자리를 대체했는데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이 되면 직접 고용 천 명,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 만 천여 명 등 모두 만 2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자는 시와 현대차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초임 외에도 임대주택 등 각종 정부의 지원금을 보태서 1인당 700에서 800만 원의 추가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1만 2천여 개의 일자리는 그대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현대차 노조의 반대인데요. 당장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판매량이 감소하는 현대차로서는 노조 파업이 어느 때보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적인 측면인데요.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 미국 GM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자동차 산업에 빠르게 전기차와 수소차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함께 보시죠.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이제 다양화시켜주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 측면 또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분명히 있고 경영 SUV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도 좋고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수소차나 전기차를 특화하는 이런 비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형, 군산형으로 확산될 가능성 또 있습니까? 네,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봤을 때 이번에 첫 삶을 뜨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역과 또 업종이 다른 곳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